정권 찌르기 둘! 바로! 다녀왔습니다! 리온이 왔니? 너 안 더워? 더워 태권도복 좀 그만 입어 나 태권도복 다녀왔어? 그러니까 태권도복 입지 얘 좀 봐 얘 아오 진짜 야! 너 이거 땀띠 아니야? 아오 진짜 안 가려워? 가려워 아오 진짜 미치겠네 빨리 태권도복 벗어! 싫어! 어머 쟤 좀 봐 진짜 큰일이네 아오 세상에 아오 지겨워 어떻게 해야지 아오 아오 그렇다니까 진짜 쟤 어떡하면 좋아 태권도복을 1년 내내 입어 응? 그게 그렇게 멋지대 좋대 뭐? 진짜 그런게 있어? 입으면 시원하다고? 신기하네 그거 어디서 사니? 왓 이즈? 어? 택배 왔습니다 어머 택배 왔나보다 택배? 뭐야? 여름옷이랑 이불 왔나보다 여름옷? 응? 봐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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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비퀸꺼 우와 내꺼야? 핑크? 우와 예쁘다 이거는 미요니꺼 미요나 이거 입어봐봐 그래 그 옷 좀 그만 입고 엄마 이거 입자마자 엄청 시원해 그치? 그렇다더라고 엄마도 입어보자 야 이거 면이 다르다 나이스 기가 막히네 야 진짜 이거 환상이다 어머 리온아 우리 리온이 진짜 멋지네 응? 엄마 너무 시원해 그치? 너무 시원하지? 야 이거 디자인도 멋지잖아 이제 이거 입고 태권도 저기 가 알겠지? 엄마 이거 어디서 샀어? 이거? 와디즈 와디즈? 와? 오라고? 응 거기에 신박한 물건들이 많더라고 이런거 시원한 티셔츠? 응 그리고 거기서 민트 파티가 열려 민트 파티? 그게 뭐야? 민트 파티라고 와디즈에서 하는 행사인데 럭키 펀딩 드로우 응모하면 선물 받을 수 있고 5만원 쿠폰팩도 주고 그것뿐이니 여름을 시원하게 준비할 물건들까지 엄청난 이벤트가 열리는 파티지 친구 초대 코드로 가입하면 5천원 포인트 준대 5천원이나 줘? 어 그래 내가 초대할 테니까 받아서 5천원 받아 엄마도 받을 테니까 합해서 만원 민트 파티 친구 초대 이벤트 보러가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카톡으로 보낸다 엄마가? 응? 카톡으로? 어어 알겠어 오! 나 5천원 받았어 엄마 나는 이 목에 가는 선풍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시원할 것 같지 않아? 어머 그런 게 있니? 아주 신기한 게 많아 이 집에 아우 진짜 엄마 이건 또 뭐가 배송 온 거야? 어 이것도 엄청 시원하대서 샀는데 여름 이불 나 해볼래 어 가서 해봐 우와 시원하다 우와 느낌 최고다 너무 시원하고 부들부들 우와 금방 잠들 것 같아 우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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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압니다 아 아 아 이렇게 검냐 이렇게 텀나 모르겠어 근데 안나와 이 미로 왜 덮고 있어 이러고 덮고 있는게 더 시원해 이불이 5 이 봉초 선에 야 이거 봐라 그게 뭐야 헤드셋이야 아니야 헤드셋 그럼 뭔데 선풍기 선풍기 어 거기 옆에 있는 버튼 눌러봐 버튼 이거 우와 버릇나와 우와 시원하다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와디즈에서 펀딩해서 샀어 우와 이거 엄청 좋다 막 이거 하고 횡단보도 건너고 맞아 신기한게 엄청 많아 어 엄마 좋아해요 사랑해요 어 엄마 아우 더워 아우 덥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우 야 엄마 오늘 일찍 끝나서 아우 더워 여름이 일찍 올려나 보다 이번 연회는 그래 나 아까 올 때 별로 안 더웠었는데 너 그 티셔츠 입어서 안 더운가 보다 어 그런가 이것도 있어 엄청 시원해 엄마도 그거 입을 걸 그랬다 응 아우 진짜 더워가지고 오늘 참 땀이 많이 났어 어 엄마 그거 손에 뭐야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와 엄마는 메론만 먹어야지 오 아이스크림 이거 내꺼야 이거 돈 이거 먹어라 난 이거 난 이거 시원한 티셔츠에 시원한 이불 그리고 목에 가는 손포기까지 있습니다 시원한 천국에 온 기분이다 야 엄마도 너무 시원하고 좋다 시원한 여름다기 민트 파티 대상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활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만